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 강요와 건품 전달 의혹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선관위와 경찰은 조직적인 불법 선거운동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용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영덕군수 책임 당원에 대한 투표 강요 의혹과 관련해 경북 선관위가 조사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책임 당원의 집을 찾아가 투표를 강요했다는 남성들을 조사한 결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영덕군수 경선 여론조사 전반에 걸쳐 불법 선거운동이 이루어진 정황정거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관위는 특정후보 측에서 계획적으로 성별이나 연령대 등을 허위로 응답하도록 유도하거나 홍보하는 방법으로 불법 당내 경선운동을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영덕군수 경선은 지난 6일과 7일 당원 50%와 국민 50% 여론조사 방식으로 치러졌습니다. 모바일 투표는 책임 당원 1,700여 명 가운데 1,400여 명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2개 기관에서 각각 5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책임 당원을 대상으로 한 건품수수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영덕군수 경선 과정에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선관위 조사와 경찰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TBC 김형우입니다.